20년 전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재주목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일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오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 채널에는 해당 영상을 포함해 당시 가해자들의 일터나 현재 모습이 소개된 영상 3개가 추가로 게시됐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집단 성폭행이라는 사건 자체에도 붕괴했지만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과 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유롭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에 더 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제대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왔을 가해자들 밀양 성폭행 사건 특검법 발의에서 발본 세권하자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가해자가 과거 작성한 반성문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가해자가 당시 소년 보호시설 퇴소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반성문에는 사건이 나쁜 것은 알지만 제 나이 되는 여자들도 만나고 즐겁게 놀 시기인데 사건에 포함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 한 식당은 퇴업이나 휴업 등의 안내문은 없었지만 이날 장사를 하지 않고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누리꾼들에 의해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3일 A씨가 근무한 식당에 대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관련 법적 조처를 내렸고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 상태입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직장에서 해고 조처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건 후 개명하고 수입차 딜러사의 전시장에서 근무해왔고 이 회사는 전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B씨를 해고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에게 꽃뱀 운운하던 가해자 부모도 밝혀내 망신당했으면 좋겠다든 사건 가해자와 관련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005년 5월 23일 이 사건 가해자 5명에 대해 장단기 소년 원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조사받던 피해자에게 밀양 물다 흐려놨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 8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지역 긴장 완화 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엘리 제공에서 정상회담 이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성명을 발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유럽이 위협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곁에 국권이 설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가리켜 프랑스는 우리의 첫 번째 친구였고 지금도 최고의 친구 중 하나라면서 양국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의견을 함께한다면서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으로서 유럽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충심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올해 11월 대선에서 경쟁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교묘하게 꼬집은 발언이라고 AP통신은 해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이 모든 수준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추세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 겨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특히 레바논 등 영내 확전을 피하는 데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한 이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인질 4명을 구출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인질이 귀환하고 휴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더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두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탄약 제공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공조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인도태평양의 번영화 안보 진전을 위해 공조하고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도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상호왕이 약속을 확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서 상호 약속에 기인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엘리제공 정원에 마주앉아 대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경제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함께 조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현장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했을 때 시 주석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고 언급하는 것도 들렸다고 AP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가능성에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4로 전월보다 0.9% 올랐습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1월 117.7에서 2월 117.4로 하락했으나 3월 119.0, 4월 119.3, 지난달 120.4로 세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곡물 중에서는 밀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 수출국에서 올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흑해 지역 항구시설이 파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옥수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병충해 발생, 브라질의 기상 악화 여파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국제 쌀 가격은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인디카좀 쌀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126.0으로 1.8% 올랐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우유 생산이 줄었고 서유럽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유럽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제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동과 북미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유제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설탕의 경우 브라질에서 원활하게 수확이 시작됐고 수출 여력이 높아지면서 가격지수가 117.1로 7.5% 하락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 하락도 설탕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127.8로 2.4% 내렸습니다. 대두유, 유채CU, 해바라기CU 가격은 올랐지만 판류 가격이 크게 떨어져 전체 유지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대두유 가격은 브라질의 바이오연료용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해바라기CU는 흑해 지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수출이 감소해 가격이 올랐고 유채CU는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육류 가격지수는 116.6으로 0.2% 하락했습니다. 가금륙은 주요 생산국의 내수 위축으로 가격이 떨어졌고 소고기 가격은 수입수요 둔화와 오세아니아 국가의 수출 가능 물량 확대로 인해 하락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 회복과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